안녕하세요. 오늘은 해외 선물 투자와 그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해외 선물 투자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합니다. 이를 통해 투자자는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할 수 있으며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 또한 해외 선물은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이로 인해 글로벌 경제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. 더불어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적은 자본으로도 큰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물론 리스크도 있지만 이를 잘 관리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. 따라서 적절한 분석과 전략이 뒷받침된다면 해외 선물 투자도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요인들은 해외 선물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긍정적인 효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